유형 아니 왜 또 제외를 했지? 아니 오히려 좋아 제외받으면 오히려 좋아 야 일단 야 야 개인적인 대화 좀 하자 아까처럼 하나도 돼요 칭찬 칭찬해가지고 사계를 많이 받아달라고요 지를 불만하다고 하냐? 지나치게 많아서 불만이라고? 흔한이 없는데? 지를... 그래야겠다 평균이지 평균? 분량은 안 돼 훈련 강도는 중앙도는 훈련 강도 잘못 만지면 X되지 않냐? 맞지? 그냥 아까처럼 비난해요 훈련 강도 그냥 이 새끼가 원래 키티거리인 새끼인가? 자신의 훈련이 지나치게 많다고? 유망주가 어린 새끼가 볼 수 없든 이 새끼 치테이 치테이 찍어야 돼 도기 졸라 좀 하고 도기 무시하고 음 있는데 제이 오케이 음 음 루아루아 윙어에 적합한다고? 원래대로 똑같은데? 아니 원래대로 무시해야 돼 이거는 어 이 새끼 전술을 전술을 지란하네 미친새끼가 전술을 지란하네 621 감독님 이 새끼 전술을 지란하네 됐어 됐어 내가 이거 만들었잖아 인마 어? 얘 인대요네 인대요네잖아 인마 야 그래 그래 얘들 좀 얘기 좀 하자 얘 얘하고 얘기 좀 하자 아 야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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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를 다스리는 바 3등 뭐 뭐라고? 홈베이 구단 손실 구단 손실 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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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박수 한번 쳐 박수 한번 쳐 빨리 하하하하 말 정말 안 듣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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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지금 박돌레가 없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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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버드가 100억짜리라고 얘가? 얘가? 어떻게 알아? 돈값은 100억이네 10방이였네 에이스였는데 에이스였는데 얘 에이스였다고? 네 에이스 구단을 쳐봤는데 뭐 이 새키야? 100억을 나는 나는 100억짜리 나는 지금 얘를 얘를 800억짜리로 키우고 있어 100억짜리 제발 무시하지마 새키야 그렇게 쳐박았습니다 여러분들 1점짜리로 안했어 안전략 1점짜리 2점짜리 2점짜리 1점짜리 그리고 오~~ 나이스 나이스 싸다블이야 나이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내가 800원 몸값 키워주고 너 70 판다 맨유는 절대 안타워 이 glass 해둣어 이거 이거 물건이야 저 놈이 물건이라고 아니 아니 물건이 로시니어 얘도 잘하잖아 운동전이 크잖아 쇼 돼지 짐블러 돼지 짐블러 제가 지금 만든분의 어깨를 둘러야 되는데 잡아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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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밟을 것 같아 허정우가 박진상 발관하듯이 내가 누가 누가 내가 바르샤가 발라놨 제2의 말해주잖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야 음핀차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아우 잘하네 박진히 잘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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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완벽한 팀으로 가고 있고 자 지금 그 폼백은 거의 완벽해 내가 봤을 때 옛날에 그 A12 스탑 그 정도 수준이야 공휘에 마이해 이게 지금 딱 레전드급이야 야 야 너희 하고싶은대로 자유롭게 절소쪽으로만 움직여라 감독이 생각하는 바탕하니 미끄리바에서 움직이고 바르세 알았어 바르세이라 레전드급하면 지던데 야 넌 좀 뭐하는거 믿어야겠어 조용해 김기준스 제스 빅 손들이 손들이 뒤에서 부동이잖아 야 그사이 야 슈팅을 못속히 걷어낼걸 걷어낼걸 걷어내 임마 야 시골으로선 재해가 들어오면 걷어낼걸 걷어내고 야 시골으로선 확실하게 마크 좀 해라 길게 길게 쭉 그렇지 공기 통기high 통기 심기 로봇 로봇 이침 난 확실하게 또 이렇게 보니까 잘하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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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기니까 이긴다고 뭐라 그래 아니 일단 좀 그래도 중간까지 가야겠다니까 이겨야 되지 이놈으로 한번 보고싶은데 100억짜리 100억짜리 한번 씁시다 너 씁니다 널 믿는다 확실히 내가 선수 구성하는건 잘한다니까 전술이 안되서 그렇지 이것도 썩은 선수도 모르는건 이것도 전술이 좋다 그렇지 고 마무리 마무리 나이스 나이스 야 이정도면 챔스 우승도 가능하다 좋았어 야 챔스 우승도 가능해 야 정말 좋았어 야 근데 중요하게 강팀이랑 해봐야되거든 지금 어 9등 야 벌써 9등까지 올라왔다 야 9단 신임도 오지게 오르고 있다 지금 다음 멘시티다 다음 멘시티다 다음 멘시티라고? 신임대 오 좋았어 좋았어 멘시티 지금 이거 걔 펫파기 아니야 펫파기 멘시티 9등이네 이제 여기서 먹히나 봐야지 그러면 FM 전술이 중요하구나 일단 그걸 깨우쳐야돼 나도 처음이니까 어쩔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히 추천좀 한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방송하면서 드디어 감수 평균 시청자를 알아냈습니다 4천명 4천명 뭘 하든 보는 사람 아까 마이크 안 켜도 계속 보더라고 임대 연장이라고? 그건 안되지 지금 우리 여기 있어나면 별로 주전 아니지 않나? 그래 그래 그냥 좀 좀 좀 좀 뛰라고 아 얘 얘 누군데 오 얘 주력이 좀 되네 음 음 가나 근데 주전 알았어 내가 경기를 좀 몇개 좀 뛰게 해줄게 어 아 평균이 아니라 기본 시청자 기본 오케이 아 싸우지 상담 좀 하고 야 일단 일단은 일단 중요한게 내일은 지티 할거니까 오늘은 사실 뭐 FM 안하려고 했는데 FM 돼버렸으니까 데버렸으니까 오늘 사실 여러분들 저희가 준비한 플러스도 못하고 지금 오늘 사실 로스도 재밌었는데 아 참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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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상 못 받는다고? 뭐 이 새끼야? 네 맞겠죠 야 여기 맨시티에서 무조건 이겨야돼 지티 개 지겹다고요? 근데 지겨운데 왜 만명시티 어? 음 음 카치비치 형님 휴가 받았습니다 어 나가 음 너가 너는 훈련소에 들어간지 3일만에 휴가 받냐? 그런 군대가 어디냐? 미친새끼 아니야 저 새끼 어? 들어간지 들어간지 3일도 안되는데 갑자기 무슨 야 이거 진짜 잘해 수비가 아니라 아니 공격적으로 씨 아니 근데 지 같이 미쳐 아니야 얘는 좀 제의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워낙이 너무 많다 지금 워낙이 너무 많아 신새끼 원하는게 너무 많네 어? 그 뭐지 성인 대표팀 되는것도 모자라가지고 어? 원하는게 너무 어우 어? 이거 이기면 진짜 레전드 방송 어 이겨야돼 제발 무슨 소리 나와 저건 야 2랑 이 새끼야 여기로 왔네 2랑.. 와.. 지루가 뒤통수를 쳐? 야야투르의 라임 스털링 이야 이 새끼도 여기왔네 카스트로 개잖아 개 존나 개 유망주 새끼 이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러면 안되는데? 이길 수 있는데 충분히? 카스트로이 카스트로이 이거 ncd 광고 반환이라서 ncd 반환 짤려서 패파고 내가 봤을 때 이거 루피 1위도 가능하다 이거 이거 1위 한번 찍어보고 내가 그 다음 전술 짜야겠어 1위도 가능해 야 아니 왜? 야 뭐해 뭐해 이 새끼야 야! 또 뭘 안해 야 지금 이기고 있다고 긴장감을 놓치지 마요 몇 번 이겼다 정신 안차려 걷어낼 건 걷어내 임마 아니 뭘 안하고 자유롭게 하라고 계속 자유롭게 하네 야 뭐해 제대로 좀 하라고 이 새끼야 아무리 전술 좋다고 해도 또 개같이 하네 진짜로 으아 나 이러다 치겠네 진짜 야 이 선수가 좀 좋아요 거기서 우물주물 대지마고 투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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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고 거기서 슛을 왜 쏘냐 봉친 새끼야 야 나가 야 나가 야 그런식으로 할거면 게임 절대 하지마 너도 나가 새끼야 나가 나가 너도 나가 담덕 나가 나갔다 나갔다 5분 뒤에 들어와 나가 나갔다 들어와 나갔다 들어와 나갔다 들어와 아 교체 교체 상대가 없네 야 골키보 뭐해 임마 야 골키보 뭐해 야 골키보 뭐해 아 야 졸중구가 다 아는구나 아 음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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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조조조조 그렇지 살짝 뛰는거 보고줘야 돼 두뇌구잖아 불어들어가면서 슛 나이스 나이스 야 거기서 거기서 왼발 찾으면 오른발로 다 맞춰야지 이만 다리 잘했어 자 아직 시간 많고 아직 시간 많아서 뛰기라도 해보자 일부라도 해보자 야 뱅삼쿠판이 앞에서 쓸어넣지마 이만 저새끼 잘하는새끼니까 야 뭐야 설마 야 뭐해 시발 그냥 말아먹으려고 잠깐 그랬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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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3백이랑 지금 그 중앙쪽이랑 불안하단 말이야 자 쓸데없는 반칙은 줄이고 패스를 보이는데만 좀 보이는데 자 지금 보시며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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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자 계속 뚫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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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큐 누르지 말고 고맙다 선수를 마구 또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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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와봐 야 들어와봐 야 들어와봐 야 들어와봐 야 야 지금 엔시티아트 4대1로 털리고 있잖아 지금 선수 차이 돼 넌 꺼져 넌 꺼져 넌 꺼져 넌 꺼져 넌 꺼져 넌 꺼져 내가 봤어 얘가 나이가 어리니까 아예 골을 못 넣네 얘 사나불이야 차라리 그러니까 얘를 넣을까 고민을 했단 말이야 루아 루아 얘도 아예 아무것도 못하니 지금 보니까 웃어? 루아 루아 좋다며요 웃어? 웃어? 야 무슨 콤판이한테 골 먹히려고 하냐 콤판이 아니잖아 지금 아니 야 이왕 이러게 되니까 아예 공격적으로 나가봐 야 그냥 야 10골을 먹히는 11골을 먹히는 공격적으로 나가봐 뭐해 왜 거기서 갑자기 기우 뺐어 또 야 뭐해 뭐해 미친절대 방금 뭐야 이거 왜 탈콕질 야 왜 탈콕질 너 헝가리 어제 골키퍼야 새끼야? 어 바지도 똑같애 어? 야 저 새끼 어제 헝가리 골키퍼 아니야? 아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지금 아 미치겠네 진짜로 아이씨 아니 왜야무어 진짜 아 맨시스팅 맨수 응진해 진짜 맨수 시스팅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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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친명 개털려 지금 야 친명 개털려 지금 아우 끊어둔 창의님 난 사랑해 차 경찰관 아니 아니 치고 있잖아 아니 치고 있잖아 감 감사드립니다 아우 이놈의 칼풍선 아우 먹고 살아야죠 감사드립니다 자아 집어줬구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의님 감사합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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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루한테 존나 얻어맞네 진짜 야 이 뭐냐 치 친루가 원래 FM에서 존나 사기냐 아우 아우 야 이게 야 이게 전술이 다가 아니네 완전히 개털리네 지금 야 뭐야 whats 폰 아니 일부러 공격 Haddu 여러분 아우 우리 꿀먹은창의님 zy 잃 쒸쒸쒸쒸쒸쒸쒸쒸쒸왕 이제는 웃는거야 꿀먹은창의 어우 감사드립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참 37억이 야 구진thinking 야! 내가 뭐라고 그랬지? 수소꼭이 뭐라고.. 선수집을 보면 겨울 근처스장 때 6점 해보니까 아니 일단은 목표를 바로 세우고 튄피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 이건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하자 어떻게 퇴장 당했어? 침착하게 불렀어요? 원샷인데? 야 나가 나가 야 나가 밥 언제 할까요 나가 나가 야 나가 아니 여기서 분명히 결과가 이상적이지 않지만 가혹하게 대하지 말자 해서 그러게 대했더만 나한테 존나 몰아하네 경기 치고 있는데 밥 언제 할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밥 지금 해 먹방 좀 하겠습니다 이건 끔찍한 배비다 끔찍한 배비였어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렇게 뛰어난 감독으로부터 칭찬받다니 꿈만 같다 자 여러분들 올리비 지루가 칭찬한 감독 대한민국의 인지킹 감독입니다 자 잘 보시고 좀 보시면서 느끼는 바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뭘 놀리는 거냐 아 이거 놀리는 거 아닌데요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열받으면 뭐 그는 형편없다 이렇게 하는데 오 아스나리다 야 그 다음 아스나리야 울부스에 있어 인대 제이에 있다고 그렇지 회복 좀 하고 아니 왜 자꾸 불만족스럽다고 하지?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안돼 근데 많이 해야돼 그레엄 존스 그레엄 존스가 그나마 둘 중에 올 것 같다고 그레엄 존스 그레엄 존스 오케 좋았어 야 안오는데요? 샤프리카 자기 방송 내 방송으로 와 조맥러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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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맥러 맥러풀링 없는데 조맥러풀링 오우 아이 수소코치지 그러면 잘라야지 야야야야 야 여러분들 자르고 갈까요 자르고 준형님 이거 잘라야되요 얘? 오케 그러면 협상 확정하고 협상 확정하고 일단 좀 자르겠습니다 스쿼트 좀 자를께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황경아 일어와봐 야기 konkuren과 형 기존 수소코치 noch 잘라져 봐봐 저 새키 진짜 노잼이잖아 저기서 감독을 못 잘라서 bula가 알래야 돼 어? 봐봐. 쩌라니까 친구가 없는거야. 따라가지마라. 저런거. 봐봐. 너도 없어. 사장한테 말버릇. 잘라버리자. 어 잘 갔다와라 그래. 알아서 잘린다고요? 명기만 말아서 잘린다고? 야 그럼 경기전에 쑥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X 되는거 아니야? 아 근데 로신이 형 여기가 X나 커. 여기 자리가 X나 커 내가 봤대. 이걸로 가자. 아이 죄송합니다. 상호 해지를 했어요. 모르고 계약 해지를 했어요. 상호 해지를 하면 계약금 안 줘도 된다고? 19억 더 버렸어요. 아니 뭐 노년 편하게 생각하라고. 19억. 어? 노년 편하게 생각하라고? 네. 너 지금 니가 돈 그렇게 돈 너 만원도 아까운지 모르지? 어? 너 잠깐 나가서 반성하고. 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반성문 반성문 수고하라. 어디요? 미친거 아니야 지금. 장난도 아니고. 야 이과인 왔다. 야 이과인 코스타 있다. 이거 어떻게 막냐? 어? 이과인 코스타 카졸라 렌즈 샤카다. 니카르도 로드리게스 있어 임마. 메리트 자꾸 조져야 되는데? 아 이과인 좀 힘들 것 같은데? 야 우리 창희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어? 킥배 드렸는데? 예 본방으로 좀 와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 아니 왜 승전을 기대한다는데? 와 우리 창희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창희님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잃을 수 있어 잃을 수 있어 잃을 수 있어. 야 근데 웨이지를 잊어가지 않았냐? 무사미 상호 해지 가능하다. 무사미는 왜 해지합니까? 그렇지. 아으이씨. 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야 왠지 이길 것 같다. 좀만 집중하자. 우리가 아스날 이길 수 있다. 오 창희님 또 100개. 와. 아 우리 창희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우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 그걸 놓치면 어떻게 해 인마. 야 그걸 놓치면 아아아아악. 야 이런건 너무 내. 사망이야 사망이야. 사망이야. 와. 와. 와 덕후 개무셨다 진짜. 와 우리 창희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 아우. 동방 왜 안오시지. 동방으로 좀 오시면 돼. 내가 퀵 믿으시죠. 감사합니다 창희님. 전방으로 아와 주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와 미쳤습니다 오이구, 그거 혼번 왜 쳐주라고요? 요정은 왜 이렇게 습니까 5천빈이 너무 또 세다 보니까 자 이게 화면 좋기는 한데 방송을 6시까지 해놓고 잘하고 있어요 아스날 상대방은 이 정도는 잘 하고 있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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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그럼 스킨을 깔아누게요. 스킨을 깔아누게요. 야, 권잘로 이간 슛목스키 막아! 야, 더블라크 컸다 위험해! 나이스야! 나이스 로아로아! 이래서 내가 너를 편애한다! 야, 너는 무조건 평생주전이야! 와, 메른데스 아까 몸싸고 개씹어졋구여! 야, 그걸 놓치면 어떡하냐? 아, 이걸로 꼼꼼한 실수 아니야, 새끼야! 야, 최선을 다하라고? 야, 이거는 꼼꼼실수 아니야, 봐봐! 아니, 이걸 놓쳐! 아이고, 우리 또 창희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본방 오셨군요! 예! 창희님 100개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만족스러웠어, 만족스러웠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 대신 꼴만 좀 넣어줘, 꼴만 더 넣어줘! 자, 좋아, 꼴만 더 넣어줘! 열혈 각이시라고? 뭐, 그런게 많이 써주셨나? 다행히, 그럼, 쉽긴 한데, 예! 일단, 에피엘에 집중하겠습니다! 와, 토크 없이, 정말 무서운데, 진짜! 아니, 근데, 조금방은 이기름 같은게, 아스람! 별로 못하는거 같은데, 안그러네, 이런데? 하아, 씨... 아니, 그러니까, 지고 있긴 한데, 좀만 이길 것 같아요! 아,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이게, 수바만 하고 있어가지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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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잘하고 있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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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창이님 왜그러십니까? 어우? 약간, 지금... 크.. 큰 손 오신거 같다구요? 아우, 창이님, FM에서 또 창이님을... 아우, 감사합니다. 창이님 몇개 쏘셨지, 지금? 아아, 무슨 86등이시네. 아, 아직 16등이시네... 아, somewhat 괜찮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드리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창인이 감사합니다. 이따 먹방할 때 리액션을 제대로 하고 먹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인이 야 이게 내가 봤을 때 전술이 좋아도 야 전술이 좋아도 안된다 강팀한테는 아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꿀키퍼 얘 진짜 못하네 응팽가가 얘 쓰레기 쓰레기 있네 진짜 그래서 그래서 내가 전술 X같이 짰는데 맨중에서 이겼구나 아 이제야 이제 FM 좀 알겠네 아니 그니까 내가 보니까 맨중에서 내가 5연승 했잖아 전술 개같이 짰는데 야 아무리 그렇다고 새X야! 슛을 그C! 아 참 미친 새X하네 진짜 아니 그래도 전술이 좋으면 어느정도 해야지 아이 그냥 다 내주네 다 내주고 야 야 야 야 이번 시즌 유로파 가먹고 그 다음주에 1000억 1000억 주라고 한다던에 좀 영입 좀 해야겠다 이러면 그리고 제가 전술 짰겠습니다 놓여야지 놓여야지! 다시한번 다시한번! 야 그래 이게 공격적으로 나서라 그냥 야 진짜 한골이라도 많이 해 이게 자신감이 될 수 있어 야 자신감 마.. 야 뭔 공격적으로 나서라 그냥 야 진짜 시X야 야 일단 잘했고 그래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자고? 아니 또 지랄할거 아니야 야 일단 잘했고 그래도 야 일단 잘했고 그래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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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말 이번엔 진짜 잘했다 오케이 아가리 털짐하고 팀 대화를 하라고? 내꺼 FM 음성 인식하기 지정이 났어 야 그래도 이정도면 어디냐 안드레아스 BS 보아스가 QPR 감독인데 팀이 자신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고? 이 새끼 왜 또 나한테 지랄하냐? 이 새끼 왜 또 나한테 지랄하냐? 이 새끼 지랄하지 갑자기? 토트넘에서 짤.. 잘린 새끼 토트넘에서 짤린 새끼가 말 존나 많네 진짜 토트넘에서 짤린 새끼가 말 존나 많네 진짜 야 뭐하고 있냐 지금? 아니 먹방좀 해야돼 아니 왜냐면 창인이 많이 쏘셨는데 또 해야돼 아니 그래도 내가 봤을때 일단 몇 경기는 좀 더하고 오케이 계약 합의 그렇지 수석 코치로 됐고 음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그러면 다시 훈련에 가서 코치즈 일단은 다시한번 보내기였어 됐고 자 일단 리버풀 진짜 이긴다 내가 리버풀한테는 안진다 진짜 케빈 룽 허리에서 인데지에 한다고? 아 얘 지금 이브리그잖아 오케이 알아서 갔다와 경기력 좀 회복 좀 하고 스톱텔 회복했다 본격전이 훈련 시작했다고 아니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골키퍼가 쓰레기야 지금 그래 잘 갔다와라 어 그래 꺼져 아 골키퍼만 어떻게 되면 되는지 아 씨 리버풀 지금 3이라고요? 야 리버풀이 3이라고? 아 이 새끼 당연히 안 부르지 지금 ㅈㄴ 못하는데 아 빨리 빨리 그 그 그 세자르 그 세자르 제 2세 골키퍼 걔가 와야되는데 아이씨 일단 눈에도 안된다고? 와 이거 크레인이네 일단 와 이거 너무 크레인이네 오 로신이여 몽곰구 일단 빼고 몽곰구 빼고 아 경기력이 좋지가 않네 아 오케이 그나마 이행이네 야 너 내가 봤을 때 너 내가 봤을 때 이번 경기 네가 뭐 할 것 같아 그리고 블랙맨 가야돼 오케이 계속 변화를 줘야돼 내가 봤을 때 이 새끼들 지들이 주전인줄 알아 아예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메스트 웨이지 야 메스트 웨이지 리버풀 왔네? 야 이 새끼 왜 갑자기 리버풀 왔냐? 웨이지 리스코 밀러 헨더슨 엠레찬 와 전술 개 같아요 여보세요! 약한 발을 조지라고 잠깐만 나이스! 아우-오우! 야 그걸 놓치냐! 야 이 스코트 조심해! 야 이 스코트 리블! 조심해! 치달까? 너 진짜는놈이야 나이스 나이스 움직임 먹고픈 한게 감사드리고요 자 점심이 나갔습니다 야 QW 조심해라 공간패스 조심해라 나이스 나이스 노코드 니가 그렇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해주는데 패스를 가까이 있는줄 알지 거기서 거기서 니가 공간패스를 주니까 뺏겨봐서 또 역습되잖아 지금 나이스 왠지 랩간발 주문하는게 잘했어 잘했어 야 계속해서 밀어붙여 야 계속 밀어붙여 와 X나 긴장된다 이겨야겠네 가자 다시 뺏고 다시 뺏고 다시 뺏어 나이스 노코드 아우씨 야 공간이 없는데 거기서 왜 걷어내는 식으로 큐덕패스를 해 미친새끼야 경기력 회복 아직 안됐어? 자자자자 상대방 움직이니까 베나티아도 적이네 지금 와 멤버 튀기네 진짜 나이스 주문 나이스 왔다 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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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와 demás 튀기네 투협 아 뭐야 이 срав mobility 나ίν伎이 야 집중 좀 해 집중 좀 하고 너도 조금 열정 좀 보여 그리고 야 그러고 룻아우야 너 열정적으로 gdzie 이 새끼 진짜 나이스 업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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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브라이튼 나무튼 응웅과 응웅과 틀어주면 되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봐 네 중딱 네 중딱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상기단 자 좋았어 상이 최대로 올라가고 상이 최대로 올라갔다 이길 수 있다가 네 중딱 잡겠다 시 상기단 자 좋았어 상기단 상기단 응웅 상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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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디스 상기단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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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블랙맨 좋아 노카 오늘 별로인데 바로 빼야겠다 노카 별론해 오늘 차라리 이게 나올 수도 있어 차라리 이게 훨씬 나올 수도 있어 진짜로 오우 위험했다 와 나는 풀백들 오브레핑 이게 제일 무서워 FM이 안 그러네 여러분들 와 엄청 무서워 전수 교체 좀 해야겠다 야 끝까지 집중하라고 아니 그걸 처음 해주네 그거를 야 선수만 잡았어도 될 것을 그걸 아우 저 아 저 이불이고 저 선수한테 먹히냐 저거를 아 야 루아루 뭐야 왜 또 부상이야 5금이 늘어났다고? 아니 그놈의 5금은 왜 맨날 늘어나는지 아니 좀 설명 좀 해줘봐 아니 교체도 못할텐데 다 써가지고 야 교체를 못할텐데 아우 그냥 뛰어 아우 나가 뒤져 그냥 아우 야 시즈아웃 돼 야 이런 정신적으로 시즈아웃 돼 그냥 아우 나도 몰라 야 야 야 그냥 뛰어 나이스 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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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루아루아 쟤 볼 못잡는다 오케이 올리면서 아아아아 하하하하 하하 하하 아우 개 아깝네 시 아아 이걸 놓쳤어 아아 아아 뭘 놓쳤어 씨 아아 아아 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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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그렇지 깔짝 앞에 그렇지 다시 죽어 히턴 아아아아 하하하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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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 분이야 아아 아니 핫보수적으로 그냥 구석대기로 차버리지 아으 씨 야 마지막 공격이다 계속 조져 야 뭐잇마 앞에 아무도 없는데 야 니가 원터미인데 니가 앞으로 주면 누가 있냐고 이게 걔 좀 후반적으로 쉽더라 하겠냐 잘 생각을 해봐 제발 야 뭐야 씨 야 잠깐만 커피를 냈어 야 커피를 냈어 커피를 냈어 야 이거 좀 커피를 냈어 이거 좀 주워 봐 아우 씨 야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아아 아아 아니 아니 이거 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90%에 먹혔어요 와 진짜 쓰레기다 꼴 존나 돌려 이래서 피라미드 전술해 아 아 야 와 이게 무슨 쓰레기 한번 깍시다 안 되겠어 은지야 되겠다 아무리 전술이 좋아도 아 아무리 전술이 좋아도 안될 문제이지? 야 이 새끼 쓰레기네 어? 여러분들이 이 새끼 무시하고 있다 떠가지고 오늘 활약 만족스럽다 하니까 은지애 이 새끼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 루아 루아 4주 동안? 의자 좀 땡겨와요 앞으로 루아 루아가 더 나은 계약을 원한다고? 오케이 됐어 2주 2주 아 근데 이게 내가 무슨 만찬을 한거야 잠시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FM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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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